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총득표수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전라남도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 표를 여러분이 캡처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총득표수 기준으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장성 오른쪽에는 예상수정 토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한 겁니다. 수정해놓으니까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득표수 기준으로 목포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3만 1037표를 득표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2화 전문가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3만 24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윤석열은 4만 4572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바꿀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제2화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윤석열은 표를 빼앗긴 겁니다. 4,572표가 아니고 5,487표를 얻었는데 표를 빼앗아 가지고 4,572표를 얻은 걸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여수 씨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2만 1,98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2화 전문가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손을 댄 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 원상복귀 시키고 나니까 윤석열이 2만 1,986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2만 7,379표를 받았는데 2만 1,986표를 받은 것을 그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표가 어디 갔냐? 이재명이 함께 간 거죠. 여수 씨 이재명은 16만 2,00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진짜 구해보니까 뭡니까? 15만 6,044표밖에 못 받았고 윤석열한테 빼앗긴 표를 그대로 뭡니까? 이재명이 뭡니까? 홀까닥 하고 그냥 먹어가지고 16만 2,006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제2화 전문가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재명이 그냥 꿀꺼덕 숨진 걸 뭡니까? 뒤에 막 등을 막 두드려가가지고 뭡니까? 토연하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재명이 15만 6,044표밖에 못 받았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모든 걸 다 주물러 끓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조련들 계산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총득표수 기준 선관위는 100만 119표를 이재명이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2화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표 이동한 것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이재명은 진짜 97만 1,105표밖에 못 받았더라. 2만 9,014표가 이재명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더해지고 말았더라. 윤석열은 선관위 발표는 14만 5,185표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16만 1,339표를 받았더라. 윤석열한테서 2만 6,154표를 받아가지고 이재명한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동시켜줘서 이재명이 꿀꺼덕 하고 먹었더라. 심상정 한께서도 2,839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이 꿀꺼덕 하고 먹었더라.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총득표율 기준으로 이재명 85%, 윤석열 12%라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그런데 제2화 전문가가 표 훔쳐간 것을 다 여러분들 수정 보완하니까 이재명은 85% 얻은 게 아니고 83% 총득표율 기준으로 윤석열은 12% 얻은 게 아니고 14% 얻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목포시에서 얼마를 훔쳤는지 순천시에서 얼마를 훔쳤는지 다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밝혀질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어리버리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발표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 줄 알았죠.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배추잎 사전투표지는 뭐죠. 이리저리 거짓말 해가지고 대법관대로 작당을 해가지고 뭡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석투표지 문제 없습니다. 본드 투표지 문제 없습니다. 좌우 여백 문제 없습니다. 빳빳한 신권다발 문제 없습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일장기 모양으로 수천 장 이상 나왔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 서울법대 고대법대 덕수상고 성경안대학교 잘 해먹고 잘 살아라. 이 사람들아.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자식들한테 앞으로 이완용이니까 이완용이란 이완용이란 이완용이니까 이완용이답게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이 있었겠죠. 조선왕조가 혼자서 재건이 힘드니까 일본 한국항제를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리화는 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가 어떻게 이런들 판결했습니까. 길게 보시기만 지금 서욕 다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홍이 해양경찰청 다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용 다 잡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대법관대로 이런들 무사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덮히고 다 자기 수화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사실과 진실과 완전히 위반되는 이런 불법과 이름들 이 대역제를 어떤 식으로 뭡니까. 자식들을 노예로 이끄는 이런 소위 대역제에 관여한 직접 관접 이런 은폐 침묵한 자들이 앞으로 이런들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으면 그걸로 뭡니까. 대한민국 끝장난 겁니다. 중국의 속국처럼 되겠죠. 정도껏 여러분 해야지. 국민들은 아무리 뭡니까. 가축처럼 생각해도. 자기들이 만든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누군가 분석해 가지고 문제를 찾아낼 거라고. 그 사람들 생각 안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투표 의원들 거부운동을 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야가담 법석을 하고 민경욱 한규환 공병호를 뭐죠 선거법으로 집어넣고 야담 법석을 친 거 아닙니까. 이런 불법을 여러분 자행하더라도 단 한 명도 수사다운 수사를 받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난 잘못되더라도 아무 여러분도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벌받아야 되는 거죠 벌. 이런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그냥 거의 소돔과 고무랍니다. 성경을 보면 뭡니까. 그게 다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인 열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정원님이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게 이제 총 득표수. 사전과 당일에 전라남도에서 투표에 참가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117만 3837명입니다. 여기에서 2.23%가 26154표입니다. 이걸 이재명이 먹은 겁니다. 심상정은 2837명.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작을 하기가 계속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그렇게 독렬하는 겁니다. 선거가 뭡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다 조작이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뭡니까. 선거를 그냥 지 마음대로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이 함께 26154표 빼앗고 심상정에게 2839표 빼앗고 그게 총 291014표입니다. 그걸 이재명에게 더해주고 윤석열이 함께 심상정은 빼앗으니까 총주모는 290014표 곱하기 2가 총조작주모가 되겠죠. 그렇게 선거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제야전문가 잘 요약했네요. 선관위 발표는 전라남도에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은 86만 4934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야전문가가 사전투표의 인위적인 후보 간 득표수 이동을 다 제거해서 선거에 어떤 문제도 없도록 만든 다음에 추정해보니까 80만 9767표 차이로 윤석열이 패배했더라.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총득표수 기준으로 5만 5167표가 바로 표를 이동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가 마무리가 되면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총규모를 얼마 정도 이동시키는 데 추정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고 이런 계산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추정치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